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진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민간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참여 거부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50여 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산불이 많습니다. 산불 골든타임은 15분.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늑대로는 골든타임 내에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내년부터 8대의 민간 헬기를 임차해 권역별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헬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22개 시군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낮점도 있어서 민간 헬기를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해남군만 빠졌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는 전라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공동 부담합니다.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일련에서는 1억여 원. 해남군은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권역에 포함된 완도와 진도군의 산불 헬기 임차 비용은 해남군이 빠진 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응사뿐만 아니라 산림 면적이 4만 4천 헥타르에 이르는 해남군.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민간 헬기 투입 여부를 놓고 전라남도의 고민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